저희 삽바 잡는 법도 몰라요. 삽바 잡는 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다리 삽바 여기 손을 넣어서 말아서. 잡혀요? 다리 삽바를 딱 잡아요. 야, 너 너무. 이게 맞아요? 유인이 센데. 천하, 나 어떻게. 나 유인이랑 붙여. 상체가 좋잖아. 그래도 괜찮아요. 상체에서 좋은 건 상관이 없어요.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중심이 제일 중요해요. 속성으로 배우고. 일단 이렇게 잡고. 중심을 오른쪽. 상체를 오른쪽 다리 위에 얹혀야 돼요. 항상 오른쪽 다리 위에. 그래야지 이 다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내 상체로 오른발을 눌러야 돼. 기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오른쪽으로 돌아요. 돌면 그렇게. 조금 빠르게 돌면 이길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진짜예요. 진짜. 저도 처음 씨름할 때 오른쪽으로 빨리 돌아서 있겠어요. 무조건 왼쪽으로 넘어지면 안 돼요. 무조건 오른쪽으로 봐야 돼. 아까 전에 막 오른쪽 봐라고 하는 게 오른쪽을 봐야 돼. 중심도 오른쪽. 속성으로 그래도 밭다리 정도는 할 수 있어서. 왼 다리가 상대방 오른 다리 옆으로 가서 오른 다리를 걸어봐요. 오른 다리 그 다리 걸어서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밭다리. 안 다리는 이쪽 오른 다리가 여기 걸어야 되거든요. 여기요? 멀죠. 왼 다리가 똑같이. 이 다리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그렇죠. 다리 어떻게 걸어? 이렇게 걸어? 아니요. 진짜 안 걸리잖아. 밭다리 이렇게 딱 이렇게 걸어. 이쪽. 보여주지 말라고. 보여주지 말라고. 들배치기 할 거야. 잘해줘. 들어가면 없을 거야. 살살 내려놔. 살살 내려놔. 살살 내려놔. 이래놓고 나 다 걸리는 거 아니야? 부탁할게.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고. 잡고. 우선 바다리, 안다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최선을 다 해 볼게요, 우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그냥 오른쪽으로 계속 이렇게 돌면 돼. 아니, 아니, 아니. 맞다, 이렇게, 이렇게. 좋아, 잘하는데?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유인이 연습한다. 저렇게 힘 빼라 그래. 제가 단거리야, 유인이도. 근데 유미가 약간, 유미가 조금 걱정이긴 하나. 제가 길어서. 너무 길어서. 오히려 중심이 너무 높아서 잘 넘어갔을 수도 있어. 언니, 그냥 이렇게 들어서 내려요, 엉덩이. 내가 어떻게 들어서 제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들어요, 야. 언니, 허리만 펴도 들려요. 아니, 이 자리프트. 이거를 자리프트. 내가 볼 때 오늘 유미 언니 큰 일 하나 한다. 아니야, 나 빨리 끝내고 나올 거야. 머리가 닿으면 진대.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은실이가. 만약에 손 풀어봐요. 손 풀어서 이렇게 들어오거든. 그럼 이제 지는 거죠. 시름이 이때 등 삿바를 잡고. 허벅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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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허벅다리를 돌려. 근데 은실이는 그래도 시름 조금 해봤다며. 삿바 조금만 더 조울게요. 그렇죠? 너무 훌륭한 것 같은데. 딱 그셔.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알았어. 나 힘 빼면 안 돼. 나 지금 단골이에요. 너무. 너무. 아니야, 그러지 마. 3파 2사수? 3파 2사수야. 은실이 성현. 재미있겠다, 이거. 재미있겠다. 은실이 피지컬 봐. 와, 장난 아니야. 파이팅! 와, 장난 아니야. 진짜 멋있어. 우와, 멋있어. 쌀쌀, 쌀쌀. 아이고. 파이팅! 어, 이름도. 얘네는 이런 종목이니까. 비슷하니까. 맞아. 너무 사람 넘기는 거 똑같거든. 파이팅, 파이팅! 언니 봐봐, 언니 봐봐. 지금부터 진짜 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자세를. 와, 이거는 빅잼이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은실이가 이렇게 들어오거든. 지금 이렇게 등삿발을 잡고 허벅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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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허벅다리를 돌려. 됐어, 됐어. 우와! 바다리 온다. 우와! 우와! 괜찮아요! 됐어! 예! 우와! 뭐야, 왜 이렇게 그래?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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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아니, 아니, 그냥 내려가. 그냥 내려가, 그냥 내려가.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처럼, 지금처럼. 좋아, 좋아. 너무 잘했어. 우리 꿀떡. 꿀떡 좋아, 좋아. 한 번 더. 방금처럼 몰리면 바다리 오거든.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누나가 지금 대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되게 있다, 이거. 이쪽으로 돌아. 야, 아마추어 같지 않잖아, 이러면. 그러니까, 이거 너무 씨려, 씨려. 너무 씨름대회야. 우리 너무 진지해. 가자, 가자. 파이팅! 한 번만 더 해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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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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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처음에 타이밍을 놓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밧다리 걸려도 안 잃었으면 안 넘어가거든요, 상체를. 밧다리 걸려도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살아요, 원래. 그러니까 밧다리... 상대가? 네, 아니, 누나가. 어, 걸려도 이렇게 상체를 안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좋고. 일단 상체를 쓰지만 않으면 돼요. 언니, 저는 뭐 작전이 없을까요? 방금 저는 똑같이 하고. 늦게 잡았죠, 너무 등을? 아까 들어오기 전에 밧다리를 쳤어야지. 밧다리 치고 이렇게 딱... 아, 탈 잡히니까. 그리고 순간적으로 네가 딱 말을 해야겠다. 아, 오케이. 내가 말을 할게. 와, 재밌다. 파이팅! 안 다치게, 안 다치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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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세일에. 주말! 아니야, 색깔! 오른쪽, 오른쪽! 아니야, 색깔! 오른쪽, 오른쪽! 아니야, 색깔! 오른쪽, 오른쪽! 아, 아쉽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저도 한 5킬로 이상인데. 와, 잘한다. 야,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그럼 밧다리 치고. 잘했어, 잘했어. 파이팅! 몰라. 역시 성현이 잘해. 인정, 인정. 완전 잘해.